여러분 안녕하쎄요. 제가 진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우영우 우영우 거리는지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재밌다고 난리 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쪽을 봐도 우영우, 저쪽을 봐도 우영우, 이걸 봐도 우영우, 저걸 봐도 우영우? 온통 우영우 밖에 없어. 대체 우영우가 대체 뭔데? 그렇게 재밌어? 아니 뭐 드라마가 재밌어 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재밌겠다고. 아우 진짜 다들 너무너무 주변에 우영우 거리고 SNS에 우영우 거리고. 무슨 김밥에 뭐해 뭐 김밥을 제가 먹더니 우영우 따라 아니에요. 아니 뭐 김밥 먹었는데 뭘 우영우를 따라해. 그럼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우영우였던 거야? 아니 내가 김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원보라표 김밥. 김을 깔아요. 그 다음에 그냥 밥을 올립니다. 치즈 딱 한 장. 그래서 촥. 하나. 끝. 업그레이드ером. 계란을 풀어줘요. 계란을 풀어줘요. 계란을 올려줘요. 계란을 내버려줘요. 그냥 냅두면 돼요. 뒤집어 먹는 동안 뒤집어 먹는 동안 이번엔 감자 넣지 말고 하자 귀찮다 아니 아직 감자를 안 넣으면 무슨 맛이야 처음 봤잖아 왜 감자 때문에 무슨 맛이야 감자 때문에 무슨 맛이야 오 다짠 원보라표 김밥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녀석 장조림이에요 장조림 착 올려서 이렇게 먹는 게 은근 쉬워요 이거 만들어 먹기 편한 게 더 먹고 싶더라고 영상 볼 때 우영훈 뭔가 뭔가 그 그것 때문에 귓밥도 만들어 먹은 건데 우영훈을 봐 볼게요 아 여러분 이거 빵 어 뭐야 이렇게 많이 크림이 없네 이 빵이 이 빵이 뭐냐면 인간 짬통에 나오는 빵인데요 그 녀석입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이 빵이 뭐냐고 엄청 궁금해 하셔가지고 하우스 축구 샌드입니다 제가 포켓몬빵 구하려다가 목걸이 가지고 사먹게 된 빵인데 너무 맛있어서 이것만 먹어요 아 아 뭐야 오 감동 아 이렇게 이렇게 막 오 너무 귀여운 거 같은 거 아니야 저런 식 아 이거로 변화하는 거야 와 뭐지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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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는데 아씨 삼아 아니 뭐 드라마가 재밌어 봤자 아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재밌겠다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가보고 있어 으 아씨 벌써 다 5시 30분이야 자야겠는데 아이씨 이거 아이씨 너무 빨리 가 매일 일어나 마저 봐야지 아이씨 망할 놈의 우영우 봐야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엄마가 어저께 우영우를 보고 나서 약조인가를 보러 가세요 포라야 강하도에 약조가 예쁘대 엄마도 가고 싶어 가자 아아 나 진짜 우영우가 또 사고를 쳤구만 펜션 잔 알아봐 좋은데 있으면 하룻밤 자고 오던가 하게 에 감성이 너무 좋다 아 눈이 편하네 초록색이 많아서 네 너무 좋잖아요 이야 근데 오길 잘하긴 했다 힘들긴 했는데 그치 가면서 칼국수 한 사발에 하고 가자 아 아까 우영우 욕했는데 욕하면 안 됐었네 아 나 진짜 우영우가 또 사고를 쳤구만 아 엄마 빨리 와 감사합니다.